가방을 들고 뛰어가는 로봇 그 뒤를 쫓는 형사 스프너 절도 로봇을 쫓는 것으로 보이는데 로봇을 잤는데 성공했으나 로봇은 주인의 심부름으로 가방을 갖고 온 것이었죠 로봇과 공존하는 사회 영화 아이로봇 시작합니다 스프너는 과거 차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함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를 로봇이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구한 일이 있어 로봇을 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로봇 회사 USR로 향합니다 USR은 로봇 상용화를 이룬 거대 회사였고 조만간 신형 NS5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레닌 박사는 로봇 공학의 선구자로 새로운 NS5 모델 출시를 앞두고 의문의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이제 스프너는 켈빈 박사를 소개받고 함께 레닌 박사의 연구실로 향합니다 어려운 말을 하는 켈빈 주변을 둘러보던 스프너는 동화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의자로 내리칩니다 창문은 안전유리였고 노인이 이걸 뚫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때 숨어있던 로봇이 뛰어오릅니다 도망치는 로봇을 향해 스프너가 총을 발사하고 정확히 명중시켰으나 로봇을 따라가게 하는 엿부족이었죠 도망간 로봇을 찾기 위해 스프너와 켈빈은 로봇 공장으로 향합니다 공장에 도착한 이들은 하루 생산된 로봇의 수량을 확인하는데 스프너는 로봇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로봇이 움직이고 스프너가 로봇을 쫓기 시작합니다 자의식이 있는 것인지 한마디 말을 건네고 도망치는 로봇 그러나 이미 경찰들이 출동한 상황이었고 결국 경찰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스프너는 로봇이 레닌 박사를 죽였다고 확신했기에 자신이 신문을 하겠다고 반장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로봇이 스프너에 윙크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합니다 로봇은 자신의 행동에 당황합니다 살인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서니는 결국 USR로 다시 회수됩니다 이후 스프너는 레닌 박사의 집을 찾아가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조사합니다 스프너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간이 저녁 8시로 변경됩니다 스프너는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때 파괴로봇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스프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각각으로 고양이와 함께 탈출한 스프너 각각으로 고양이와 함께 탈출한 스프너 S5 신형 모델이 출시되었고 거의 모든 가정에 배포됩니다 스프너의 할머니 집에도 NS5가 와있었고 역시나 스프너는 못마땅해합니다 할머니의 말에 힌트를 얻은 스프너는 CEO를 조사하기 위해 USR로 향합니다 자동운전 모드로 하고 잠시 쉬고 있는데 USR 수송차가 스프너를 포위합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스프너는 수동운전 모드로 바꾸고 문이 열리자 로봇들이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 hell no You are experiencing a car accident You like that? 스마트 배터리 마사지 아,!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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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를 없애기 위험인지 청소로봇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차에서 나와 잠시 쉬고 있는데 아직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로봇 8입니다 과거 차사고로 왼팔을 잃었는데 레닝 박사가 로봇팔을 이식해준 것이었죠 전투력 급상승한 스프너 사이레인이 울리자 로봇이 불구덩이로 뛰어들어 자폭합니다 스프너는 집으로 돌아와 스프레이 몇 번으로 치료를 하는데 마침 켈빈 박사가 찾아와 써니는 3원칙을 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람도 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CEO의 지시로 스프너는 건물 밖으로 쫓겨나고 그림의 장소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가진 로봇은 위험할 수 있기에 써니는 결국 폐기 처분이 내려졌고 나노봇을 주입하기로 합니다 어떤 게? 난ites? 네 will it hurt? there have always been ghosts in the machine creativity and even the nature of what we might call the soul why is it some robots are left in darkness they will group together rather than stand alone 한편 그림의 장소를 둘러보던 스프너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합니다 바로 NS5가 구형 로봇들을 폐기 처분하고 있었죠 도심에도 NS5 부대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서도 로봇들이 습격합니다 경찰서도 로봇들이 습격합니다 켈빈도 로봇에게 위협받고 있었는데 스프너가 그녀를 구하고 USR로 함께 향합니다 건물 앞은 이미 로봇들이 막고 있었기에 이들은 지하로 내려가 내부에 있는 조력자를 만나기로 합니다 파괴된 줄만 알았던 써니가 문을 열어주고 켈빈 박사는 써니를 도저히 파괴할 수가 없어서 다른 로봇과 바꿔치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걸어서 최상층까지 올라가는데 범인으로 유력했던 CEO는 이미 사망한 상황 AI 비키는 스스로 진화했고 인간들을 보호하려면 유해한 인간들을 처리해야 남은 인간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써니도 비키의 말에 동의하고 윙크 한 번의 모든 상황을 이해한 스프너 서니가 나노봇을 가지러 오자 비키는 로봇들을 조종해 써니를 공격합니다 써니는 자신의 특별함이 바로 비키를 죽이라는 의미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의 로봇들이 빌딩을 타고 올라갑니다 도시가 도시가 범인 범인라 범인 범인 비키가 파괴되자 도심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NS5는 로봇들의 폐기 장소로 이동되고 스프너는 내린 박사를 누가 죽였는지 묻습니다 스프너는 써니는 기계이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고 말하며 둘은 서로 친구가 됩니다 영화 아이로봇은 로잉의 알렉스 프루야스 감독의 2004년 작품으로 아이작 아시모프의 동명의 소설에서 나오는 로봇 3원칙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글래디에이터 반지의 제왕 스태프들이 모여 수많은 로봇이 등장하는 화려한 벌거리를 제공하면서도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SF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본편을 꼭 감상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믿고 보는 무드킹의 추천 영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